첫번째 게임 최효주 선수의 손끝으로 출발합니다 포엔탑스피 강력한 인상을 낮게 갑니다 양선수 포인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김아영 빠른 서비스 백핸드 전환 그리고 다시 한번 좌우 흔듭니다 최효주는 이것을 보여줍니다 입을 다무질 못하고 보고 있었습니다 김아영의 서비스 석점차 최효주 백핸드 플립 하지만 김아영 와 3대1의 차이는 또 크거든요 그럼요 자 이번에 또 한번 최효주 선수 포핸드 네트 상단 맞고 굴절 되어 나가 두 점 차의 상황 짧은 서비스 그리고 길게 뿌리 쳐 봅니다 노련함이 보였고요 한 점 차 짧은 서비스 지능적입니다 라인 밟고 이어갔고 다시 김아영의 포인트 양 선수의 승부 이어갑니다 기습적인 서비스 자 김아영 최효주 3구 깊숙하게 김아영 부드럽게 완만한 곡선을 만듭니다 양을 보여주고 있는 두 선수인데요 6대4 두 점차 양 선수 랠리 급격하게 퍼집니다 자 백핸드 바깥쪽 코스 중요합니다 그렇습니다 더블스코어 최효주 크게 휘둘러 왔습니다 이번에 반대편 흔들어주고 있습니다 네트 타고 넘어갑니다 김아영 서비스 중간중간 양 선수의 희비가 엇갈리고 있습니다 4구 네트 상단 맞습니다 중간중간 양 선수의 희비가 엇갈리고 있습니다 최효주 힘을 실어받습니다 김아영 선수는 어떻게 슬기롭게 헤쳐나갈 수 있을지 2번 서비스 빠르게 갑니다 직선타 최효주도 받아 냅니다 김아영 선수고요 백핸드 뿌리칩니다 김아영 양 선수 거리 멀어지는데요 김아영 찍어냅니다 모서리 최효주 길게 김아영의 포인트 최효주 블럭 이후에 지켜냅니다 다시 게임 포인트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정상급 기량입니다 다시 김아영 점차 리듬을 가능한 최효주의 스페인 중간 섭붕 추가가 뚝딱이로 소리 이렇게 끝납니다 동일한 소리를 경험한 형태입니다 그리고 빠르고 날렵하게 2대1 서비스 포인트 2점차 백핸드 상단 맞습니다 1대4 석점차 빠르게 최효주 리시브 이후에 김아영 이번에 네트 넘기지 못합니다 네 지난 경우부터 굉장히 좋은 경기력을 보여줍니다 깎아냈습니다 김아영 포핸드 전환 좌우 흔듭니다 이번엔 길었습니다 김아영 서비스 가져갑니다 김아영 직선 서비스 포핸드 찍어냅니다 3구 준비해 부담감도 내려놓으라는 주문을 해줬고요 네 그렇죠 한 점 차의 상황 김아영의 서비스 동점 노립니다 서비스 하지만 벗어나면서 최효주에게 포인트 아짐을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김아영 선수 리시브 자세 빨랐습니다 달렵하게 날렵하게 김아영 포인트 만회 정확하게 찍어줍니다 최효주 반대편 백사이드와 포핸드 사이드 그리고 또 한 6대7 동점을 노려보는 김아영 이번엔 최효주 반격 수도 성공합니다 2점 차 최효주의 서비스 넘어가지 못합니다 최효주 이렇게 넘어가지 못해 5점 차액으로 금속주 받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